난 새아이의 엄마야. 사람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. 이렇게 편하고 쉬운 아이 키우고 돌보는 걸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할까? 오늘도 아이들 볼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. 애들아, 금방 갈게. 애들아, 엄마 왔어, 엄마. 어디 있니? 애들아, 애들아. 어머, 내 새끼. 의젓하게 잘 있었네. 엄마가 어젠 미안해. 갇힌 데는 괜찮니? 어머, 우리 둘째. 엄마가 얘기했잖아. 말 안 들으면 눈 때릴 거라고. 이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. 아이고, 귀여워. 우리 강아지. 우리 말썽꾸러기 막내. 막내는 어디 있을까? 우리 애기. 아가, 어디 있니? 아가야. 너 너무 말을 안 듣는데.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? 빨리 나와야지, 우리 애기.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찾았다, 우리 애기. 이리 오렴. 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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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와야지.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? 우리 애기.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엄마는 우리 강아지들이 너무 좋아.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쉬워 우리 강아지들이 너무 좋아